2023년 개면연 새해 아침이 밝아옵니다. 손짓하며 다가오는 새 봄을 맞이하며 지극히 평범치 않았던 지난 2022년을 돌아보게 됩니다.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은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분발 진취하고 영광 배실하면서 경제사회 각항 명력에서 안정한 발전과 기권 성과를 이뤄냈습니다. 새해 첫 시작을 날리는 종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. 2023년은 20차 당대의 정신을 전면 관철시다라는 첫 해이고 또한 연변지능 발전이 새로운 10년에 들어서는 해이기도 합니다. 군토는 기적을 창조하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단계됩니다. 우리 함께 패기 넘치는 군토와 혁신으로 새 시대 연변 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 나아갑시다. 여러분 2023년에는 하시는 일마다 끝대로 되시기를 가정마다의 행복이 넘치고 후자 되세요. 여러분 새해 좋은 반응 받으세요.